야 이 친구 어디 갔냐 이거 어 야 어디있어 불러와봐 저쪽 저쪽으로 가보자 저쪽으로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디가요 빈펄란드 빈펄란드 놀이공원에 갑니다 다링이가 지난번에 나타나갔을 때 아파가지고 못갔잖아 그래서 오늘은 한번 무서운 놀이기구에 도전 하십니까 아니 안한대 안한다고 예 안탄다는데요 일단 밥을 먹고 생각을 해봅시다 버스 타면 무슨 밥하려고 버스 타고 도착하고서 밥 먹고 자 오빠는 밥밖에 몰라 진짜 와우 도착했습니다 날씨 왜이래요 기절하게 했는데 타죽겠어 타죽어 이리와 들어갑니다 이야 대단한데요 와 여기 되게 예쁘다 아니 이게 디즈니랜드 같이라 어 뭔가 되게 여기 되게 마을이 마을같아 자 저희 베트남 식당 들어왔구요 요거 시켰어 요거는 뭔지 모르겠어 이건 치킨 그리고 요거는 삼겹살 같아요 근데 진짜 맛있네 근데 오늘 무서운 거 많이 탈 거야 네? 무서운 거 많이 탈 거야 무서운 거 많이 탈 거야? 내가 왜? 너 항상 안탄 거 했지 뭔 소리? 나 되게 잘 타? 빨리 됐네 나 되게 잘 타는 거 같아 죄송해요 잘못 말했어 어? 뭐야? 야 무섭다는 식으로 어? 어떻게 하라고요? 무섭다는 식으로 어떻게 하라고 얘네가 우리를 도와줘 괜찮으세요? 왜요? 어디 아픈 거 아니에요? 왜요? 밥 잘못 먹었어요? 왜요? 저분 아무래도 더위를 잘못 먹었거나 밥을 잘못 먹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저희 집이에요 우와 진짜 집이네? 백설공주와 난장 일번이에요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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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옷장고 근데 너무 귀여워! 여기가 오빠집이라구요? 저희 집이에요 apocalypse 저는 なざ araín 그나저나 놀이키고는 언제 나오는거에요? 여기가... 볼거리가 많아 솔직히 말하고 놀이공원는 Nikki 안명누를 기다리고 근데... tragaksi 아직도 거 resid Kat 여기 봐! 엄마 보면 여기aker 볼의 게 많다고 나는 reminis지 I'm looking at it maybe I'm looking at it 바빠 이따 괴롭히자고 조용히 해 뒤돌아 봐 뒤돌아 손해봐 손 네? 손해봐 손 뒤돌아 손 뒤돌아 뒤돌아 봐 이렇게 기다려봐 아 진짜 치아 나 그래 아 진짜 와 드디어 놀이기구 타러 갑니다 지금 저거 저거 아마존 익스프레스 그거 아냐? 에버랜드 있는 거? 저거 들어가는 거고 다 불에 다 흐르는 거 좋지 더운데 가자 아 오비 타는데? 오빠 오비 탈래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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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안 쳐 안 친다고? 안 친잖아 빨리 가 좋아 가보자 일단 가보자 더우니까 그냥 맞아 좋지 않아 더운데? 이 시계 방수야? 어 방수 시계 방수 먼저 챙겨 와 오비 다이번데 우리만 안 입었다 자 일단은 오 야 이게 안 젖어있다 많이 젖었는데? 레디했어 레디했어 레디? 가는 거야? 네요 왜 무섭지? 무서운 거 아닌데? 처음부터 금물살이다 금물살 끝 설아서 만나자 제발 제발 오빠 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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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빨라 빨라 야야야야야 이제 너야 나라고? 와 이거 뭐야 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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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이거 아니지 야 이거는 일부러 하는거지 야 이래서 떠는게 어딨어 그래 반칙이지 이거는 와 나 앞머리 이거 아 거짓처럼 다녀야 돼 오늘도 하루종일 끝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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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게 물칠게 없는데 저게 물을 치게 만들래 물을 쏘는거지 저거는 그지 와 이거 뭐야 와 좋지 더운데 좋지 않아 더운데 야 이거 반칙 아니야 야 너 다 젖었어 나리나 나 어떡해 이거 야 나 신발 다 들어갔어 여기에 야 이거 반칙이다 이거는 지금 우리 나리도 우리 축제거지 우리 축제거지 아빠거지 오빠는 그래도 괜찮아 저는 그래도 둘째 줬어요 둘째거지 엄마거지 엄마거지가 제일 심한지 오빠? 아니에요 나름 스타일 괜찮아 스타이 괜찮아 와 저거 뭐야 왕거북이야 대박이다 저게 아쿠아리움이야 물고기 좋아하니까 잠깐 보고 갈래? 네? 살짝만 보고 갈래? 우와 진짜 크다 되게 잘 만들었다 우와 야 들어오자마자 대박 야 대박 여기 봐 물고기 와 엄청 커 우와 나 하나 놔줘요 우리집에 뭐랄까? 우리집에 하나 놔줘 아니 오빠 저 쟤는 뭐야 상아도 아니고 되게 커 이거 뭐야 저 물고기 얘 뭐야 저 물고기 얘 뭐해 지금 여기서 오 깜짝 놀랐네 일광욕 가는거야? 나 동안에 이렇게 서있는거 참 봐 야 만지지지마 엄마가 얘 왜 안 도망가? 몰라 야 그러다 확장해줘요 얘 뭐야? 뭐야? 여기가 바로 파일라이스입니다 어드벤처월드 어드벤처 왠지 무서운 단어인데 이게 이제 성인들이 많이 타는 그런 지원인데 아 진짜? 저 성인 아니에요 야 너 성인이야 빨리 봐 저 레일 좀 봐 저거 거의 직각이야 여기 여기도 그렇고 저쪽도 직각이야 완전 그래서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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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한번 타보시다 이거 뭔데요 이거 재밌어요 이거 어우 멀미나 이거 삐구삐구 돌아가기만 하는거 아니잖아 이만큼 올라가요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저는 안 가요 왜 타 저런걸 와 저분들 독한 분들이네 야 근데 생각해보니까 너 왜 안타냐 전 못타요 무서워 너 좀 있다가 너 뭐 하나 타? 내가 왜 꼭 가야되는데 응 응 오 올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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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기분 별로다 기분 별로지 그치 거봐 어때 얘들아 야 이거 되게 높은데 왜 이렇게 높아 이거 야 이거 봐라 쭉 떨어진다 이제 봐라 아닌가 쭉 안 떨어지나 야 이거 되게 너무 높아 스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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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탑이라는데 달인이 스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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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윤미야 스탑 윤미야 스탑 윤미야 스탑 오빠 진작이다 스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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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플레이드 마이 스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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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탑이 안된대 스탑이 안된대 좀만 참아 눈 감고 스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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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무섭들아 난 너무 높던데? 아니 괜찮아? 아니 엄마 그게 아니라 나 이렇게 빙글빙글 돌려서 아래로 쭉 내려 놓은 줄 알았어 그게 무서워서 스탑하라 그런 거였어 그러면? 아니 나도 스탑이라고 했어 너 막 토하거나 쓰러지거나 기절하는 줄 알았어 야 야 나 옆에서 봤는데 눈에 감기고서 아무 말도 없고 그러니까 아니 아빠가 눈 감으라 그랬어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근데 아저씨는 노스탑이래 어? 아 놀래라 저거 철툴이 끊어졌어요 여전히 여기 끊긴 레일은 뭐야? 여기 끊긴 건 뭐예요? 그냥 이렇게 부윽 하는 거예요? 우주까지 날려주나 봐 와 지금 레일 끊긴 거 타러 가는데 그럼 우주까지 날아가고 싶으세요? 네? 우주요잉? 아니 이게 우주요잉? 아까 그거 너무 무서웠어 진짜 이거 이게 나 내 스타일이야 자 맨 앞에야? 자인아 이번에 스탑하자 그거 하지마 어? 무서울까봐 미리 스탑하는 사람이 어딨어 나 출발합니다 출발해 레츠고 야 뒤로가 뒤로가 뒤로나 가 뒤로가 뒤로뒤로가 뒤로 빨리가 야 이거 야 나 이제 놀이거거 안타인가 봐 봐봐봐 되게 무서워 오빠 오빠 잠깐만 따라가요 야 이제 뒤로 갈거야 뒤로 뒤로 갈거야 야 이것도 무서워 야 야 엄마 이거도 괜찮은데? 야 이것도 무서워 어 말도 안 돼 이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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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왜 무서워? 한 번 더 타세요 오빠 이거 왜 무서워? 무서워 야 너희 한 번 더 타요 너희들 탓이야 이거 왜 무서워 간다 얘네는 겁도 없어 나다리 나다리 야 수영장 왜? 내가 막 올라갈 때도 아니 아니 저 뒤로 갈 때 멀미가 너무 심하고 있어 진짜? 자 갑시다 엄마? 저쪽에서 너네 촬영한다고 저쪽으로 가있지 일단 가자 야 이 친구 어디 갔냐 이거? 어? 야 어딨어? 불러와봐 저쪽으로 가보자 저쪽으로 일단은 폭경씨가 지금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전화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야 뭐야 전화를 안받는거야 뭐야 이거 근데 안받고 있어 전화를 안받는데? 안되겠어 여러분 지금 잠깐만 지금 토니님이 애들 저기서 내려오는 거 기다리고 있거든요 여기 계속 있으면은 나 데리고 막 막 무서운 거 탈 거 같아 나 어디 도망가야 될 것 같아 저 지금 카페 들어왔습니다 카페 하나 주문하고서 여기 지나가면 숨고 해야 되겠어요 지금 출구가 여기밖에 없어서 일로 나올 거예요 분명히 어 저기 노란 머리 보인다 저기 멀리 보이세요? 카메라 보이나? 어 어 어 어 어 어 지금 의자에 앉아있습니다 저기 아 저기 앉았구나 전화 왔어 어떡하지 옆 옆 옆 옆 옆 옆 옆 옆 이 친구가 지금 수신차를 안되는 척하고 막 그러는데 일단은 찾으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친구 그냥 뭐야 뭐가 나를 이렇게 눈물을 친 거 같은데 야오 야 야 야 야 너 나 봤어? 너 나 봤어? 왜 봤어? 이거 뭐하는 거야? 나 왜 봤어? 이거 포관리한 거야 뭐야? 아니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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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왜 숨었어? 어 안 숨었어 어 안 숨었어 힘들어서 누워있었어 야 너 걱정했잖아 왜 걱정해? 누가 납치하는지 알고 아 진짜? 너 그렇게 누리기만 타기 싫었어? 아니에요 나 커피 가지고 있어서 들어왔어 아 그래 그러면 너 제대로 잘 된다 너 하나 타 알았지? 너 하나 타 이번에는 우리가 나리이랑 저랑 단 둘이 탑니다 어 진짜? 둘이 타는 거야? 아니요 다 주는 거야 너 넌 안타? 아 나 뭔데 난타? 이거는 덜 무서울 것 같애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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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무서워? 야 빨리 타! 야 이거 무섭네 아이고 회전목만 한 다 Bots 어때요? 얼른 자리ć 헤 há dim. 근데 아빠 혼자 소리 지르더라고 힘들어 우리 회전목마다 타자 회전목마다 타야될까 일단은 이제 토경이네에서 오늘을 마지막으로 이제 그 놀이공원 영상을 없앨거든요 아 뭔 소리야? 왜 없어? 그러면은 세 분이서 갔다오세요 전 이제 못하겠어요 이제 나이 먹어가지고 오빠 꼭 있어야 돼요 지금 저기 뒤에 있는 그 90도 직각 떨어지는 거는 가까이 가봤는데 드라켄 같아요 진짜 직각이라서 못하고 그래서 저희는 오늘 놀이공원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 쫄보라서 놀이기구를 잘 못하는데 우리 토리니 여러분들은 엄마, 엄마는 쫄보야 아 그래 엄마, 아빠만으로 정병하겠습니다 우리 토리니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탈 수 있는지 우리나라에 있는 놀이기구 중에서 이름을 얘기해주세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잘 가 제발 좀 가 감사합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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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